안녕하세요 퍼스트룩 구독자 여러분 저는 트와이스 지효입니다 반가워요 재미있지 않지만 은봉은 이게 나의 해방일지 볼 때는 정말 한식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벤져스 나왔을 때도 미나랑 같이 봤고 완전 빠져서 봤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No 오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화보가 아니라 엄청난 테마가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1번 오 3번 4번 좀 어렵네요 그 두 개가 제일 맘에 들었는데 3번 4번 중에 4번 4번 찍을 때 반응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전 지금 잊고 있는 5번을 4번 4번이야 제가 트와이스로서 좀 할 수 없는 컨셉이잖아요 시크한 스타일의 옷을 입을 일이 많이 없어서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번 옷이 굉장히 입기가 너무 힘들었어서 마음적으로 좀 애착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제 동생이 되게 어려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찍는다라는 걸 알려줬는데 광각을 엄청나게 활용하더라고요 이거 아시죠 이 버튼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올려서 약간 이렇게 찍는 감성을 알려줬어요 얼굴이 좀 더 작아보이고 그냥 요즘 감성이라 그러더라고요 한번 찍어볼게요 요즘 감성인지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망치를 들고 촬영한다는 게 사실 화보 찍을 때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그런 할기찬 운동 제가 필라테스도 해보고 헬스도 해봤는데 필라테스는 정말 많이 졸리고 헬스는 그렇게 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재밌지 않지만 운동은 가든 거에 의미를 두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무대를 할 때도 너무 힘들면 누가 이기나 한번 나랑 나대 이렇게 싸워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항상 해서 기왕 간 거 오늘 두 끼 살기를 해보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저 완전 휘뚜루마뚜루 저 스케줄 올 때도 그냥 이틀 연속 같은 옷 입고 그냥 가버리고 다 상관없이 큰 박스티에 푸들근한 무릎 다 늘어나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이렇게 옷을 입는 게 습관이 됐던 게 이제 데뷔 초 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막 입던 게 너무 편하잖아요 그게 너무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결심을 한 게 아 어딜 가더라도 좀 신경을 써보자 옷까지는 엄청난 실천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다크를 커버하는 정도는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좋아합니다 로맨스 로코 스릴러? 미스터리? 요즘엔 좀 로맨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스릴러? 스릴러가 혼자 보기엔 좀 무서운데 멤버들이랑 같이 보거나 하면 무서워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로맨스 최근에 나의 해방일지에 완전 빠져서 봤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진지한 게 좀 재밌더라고요 요즘엔 맞습니다 뭔가 다른 드라마 이제 시작하고 싶은데 거기서 뭔가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을 그래서 아직 다른 걸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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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원래는 침대에서 보기 파인데 요즘에 소파에서 보기 파 그 맛을 조금 알아버려가지고 엄청 고민되네요 저는 소파에서 보는 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이거를 보다가 졸리면 바로 잠들어야 되는데 침대로 가는 사이에 잠이 깨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소파에서 보다가 그냥 잠드는 게 되게 꿀잠이더라 뭔가 자면 안 되는데 자면 안 되는데 자게 되는 그래서 소파로 고르겠습니다 하아 이것도 원래 씻으면서 틀어놓고 뭐 설거지하면서 틀어놓고 이런 파였는데 요즘엔 그 소파에 탁 탁 누워가지고 이렇게 탁 보다가 이렇게 잠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누워서 보기 휴대폰 잡으면서 보기인 것 같아요 집중을 잘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나의 해방일지 볼 때는 진짜 그 드라마에 집중해서 봤거든요 리모컨으로 바꿀까요? 바꿀게요 저도 주변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신기했어요 그때 녹음하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는데 먼 곳에 지는 저 별은 누군가 품었던 슬픈 꿈 오우 부끄럽네요 여기서 이렇게 조용한데서 완전 열정파입니다 최근에 최근에 제가 원래는 뼛속까지 한식파였거든요 저는 정말 한식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파스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뭔가 예전에는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먹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진짜 너무 많이 생각나요 오늘도 명란 파스타가 먹고 싶습니다 부대찌개 부대찌개 아 스키야키 쌀밥 콩국수 부대찌개예요 쌀밥 그건 근데 세트잖아요 그걸 어떻게 고르지? 그럼 전 그럼 전 쌀밥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대찌개를 고르겠습니다 그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? 저는 완전 집합입니다 저는 미나랑 제가 어벤져스 나왔을 때도 미나랑 같이 봤고 이런 히어로물 뭐 액션 이런 걸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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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멤버여서 제가 모르는 얘기도 막 해주고 하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초 프레제 기본 탄산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장명이거든요 뭐라고 할까요? 조우가 좋아하는 조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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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이거? 조우가 좋아하는 조합 조합 아이언맨 멋있지 않나요? 헐크 블랙팬서 스파이더맨은 약간 엄청 장난기 있고 이런 성격이잖아요 전 좀 더 진지하고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이런 게 좀 더 좋은 거 같아요 캡틴 마블 토르요 아이언맨 블랙팬서 토르요 토르 토르 저 근데 원래 토르를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말한 적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난 토르 토르 보면 토르 좋아하고 캡틴 아메리카 보면 캡틴 아메리카 좋아하고 약간 저한테 토톡 나에게 토르란 오늘의 나 다 다 다 오늘 컨셉을 했으니까 마이티토르 안녕 뭐라고 해야 되지? 우선 토르라는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어서 이 마이티토르도 굉장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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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이번에 마이티토르를 화보를 찍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기대 많이 할게요 오늘 이렇게 화려한 컨셉을 촬영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또 새로운 도전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서 원스 여러분들도 또 퍼스트룩 구독자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트와이스와 저 지효의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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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